여러분, 여러분이 왜 복근이 없는 줄 아세요? 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개의 미님, 2개의 유니성님 돈을 가만히셔야죠. Let's go! 안녕하세요, 여러분. 킥입니다. 엄청난 복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셔서 제가 하고 있는 복근 동작들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왔습니다. 정말 그 트레이너제가 무례하신 분 내게 전수받은 동작이에요. 이 트레이너 분께서는 3대 기획사 중에 하나에서 곧 나올 신인 아이돌의 트레이너까지 맡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자기가 20년 동안 해봤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루틴이 없었다고 하면서 저와의 오랜 인연으로 귀띔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발설하시는 거 마구 퍼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5가지 동작입니다. 3번째 동작 이렇게 그냥 편하게 누워있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세워주시고 이 상태에서 살짝 고개를 듭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도 들고요. 자연스럽게 든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줄 겁니다. 똑같은 동작으로 이번에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트위스트 해줍니다. 이번엔 똑같은데 다리를 세워서 올려줍니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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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그 다음에 또 트위스트. 네, 충분히 트위스트하면서 가줍니다. 다섯, 일곱, 다섯. 이번에는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입문자들은 이렇게만 해주세요. 개구리 동작. 이거를 힘들다 하면은 좀 각도를 높여서 해주시고요 이제 쉬워졌다 하시는 분들은 점점 각도를 내려서 하시면서 어디에 힘이 오는지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조금 더 내가 심화 버전으로 루틴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돌려주세요 돌려서 올라옵니다 항상 이 동작을 보시면서 많게는 4세트, 5세트까지 해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세트, 2세트만 하는 거는 사실은 몸이 노동으로 안내요 운동이 아니라 잠깐 우리가 애를 안는 것처럼 힘쓴다 이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세트는 3세트부터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루틴으로 3세트 하는 거 지켜보시고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호흡 내뱉는 거 유의하시고 꼭 운동하는 타이밍을 온전히 남아있는 시간에 운동하는 거 꼭 그 시간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렛츠고 자 오늘도 스트레칭 한번 할게요 쭉쭉쭉 내려가시고요 옆쪽으로도 쭉쭉쭉 내려가줍니다 쭉쭉쭉 자 준비 시작합니다 여러분 빨리 하지 마시고 갈게요 준비 시작 고개를 오히려 애매하게 들면 목이 더 아파요 제대로 들거나 아니면 아직 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도 우워주세요 트위스트 1,2,3,4,5,5,6,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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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9,10 트위스트 하나, 둘 원의 사이즈를 좀 조절하시면서 하세요 네 열 번 가겠습니다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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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에 손깍질을 끼시고 이렇게 잡아당길게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 무릎을 당기지만 꼬리뼈나 엉덩이는 바닥으로 내려가라는 성질을 계속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양쪽에서 당기고 있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꼬리뼈는 계속 바닥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자, 내려오죠? 반대쪽 한번 이렇게 사이에 끼고 당겨줍니다. 고개를 안 드셔도 됩니다. 고개를 당기면 좀 더 자극점이 크게 오기 때문에 단계별로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꼬리뼈나 아래쪽으로 무릎은 당기고 있고 둘 셋 넷 다섯 자, 쭉 한번 기지개 펴주시고요. 쭉쭉쭉쭉쭉쭉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세트 갈게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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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여덟 아홉 여덟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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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후 후 열 레그 후 후 후 후 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후 후 아홉 아홉 배 당기죠? 목도 아프고요. 아홉 열 자, 목을 살짝 받치시고 하나 둘 셋 넷 됐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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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우와 배 당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위포즈에서 자, 선택하시죠. 하나 올리고 둘 후 셋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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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자, 살짝 해서 또 아, 리버스 차일드 폰을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시고 후 후 후 그 다음에 오늘은 일어나지 않고 쭉 누워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양팔을 벌리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쭉 시선은 반대 방향 쭉 가두세요. 후 후 한 번 더 이렇게 반대 방향 후 후 후 또 반대 후 후 후 후 후 후 후 발바닥은 아래에 고정 후 후 후 후 후 됐습니다. 자, 준비 자, 준비 마지막 세트죠? 사실 4세트까지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준비 시작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아홉 열 우리 첫 세트와 느낌 비교하시면서 한번 해보실게요. 열 열 열 그 다음에 트위스트 후 후 후 후 갔어 갔어 일곱 가다 아홉 열 후 후 후 아홉 열 자, 레그 후 후 후 후 후 후 아홉 열 후 후 후 후 후 후 일곱 여덟 아홉 열 트위스트 후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진짜 배가 너무 땡깁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갈게요. 여덟 아홉 열 자 내리고 올라오고 후 후 호흡에 진짜 주의해주세요. 그 내뱉는 거에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제 호흡이 거칠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후 열 자 아홉 각자 좋아하시는 자세 하나씩 취하시고요. 아홉 5초 있겠습니다. 후 후 후 후 후 후 네 아홉 고생하셨어요. Let's go 이 다섯 가지 동작을 그냥 매일같이 꾸준히 해주세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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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안에서는 이런 복근들이 채워지면서 밖에서는 체지방을 깎아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러분 아주 이상적인 몸매를 가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새벽 5시에 이 운동을 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혼자 하기 힘들다 매일 꾸준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코어의 힘을 들이시려면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제 복근이 뭐 대단하진 않지만 이 정도로 살아가는 삶이 저는 되게 만족스럽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이 배에 코어 힘이 있으니까 체력적으로 딸리는 일이 좀 많이 없고 애기랑 안아주든 뭘 하든 코어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자세가 전체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더불어서 뭐 약간 데드리프트 뭐 스쿼트 이런 동작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동작들도 꽤나 있어서 기회가 되면 이 반응을 또 좋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이 루틴 한 동작당 10회씩 3세트 진짜 아무것도 3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20회였던 게 15회 20회로 금세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종 지향점은 여러분들이 30회씩 하루에 4세트씩 하는 거 너무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빠이